볼링이 왜 사람 잡는 줄 알아? 다음번엔 꼭 스트라이크 찍고 왔거든 게임 전엔 남의 손 안 잤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 양반 진짜 팬이었어 기다려! 뭐해? 다 뭐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? 몇 피 먹었어? 650 폼이 이상해요 시선이 레인에서 떠나질 않잖아 저기다 집중력이 왜 집중력 왤지! 저런 친구는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? 저 제시 애인이에요 볼링장은 누가 만들었어 왜? 나 혼자 시X야 말일까지 삼촌이다 우리 게임 좀 잡아줘 몸에 숨만 닿고 니가 같이 큰 경기다 좀 확 올려! 한 번에 쩍쩍 가면 돼 쩍쩍 뭐 서포스 아니야? 그럼 네이번에 중국에서 쩐기가 하나 들었는데 그분 한당 500의 레이스는 따로 있고 두 분이 내 선수를 한번 깨봤으면 어떨까? 비쌍! 2부에 다 인생 이름동 인생 조조 그런...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하하 데이씨기 왜 자꾸 친다고 그래 재수 없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